건강검진에 많은 건강 신호가 와 가지고요 이제 정신 차리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을 먹어보려고 영국에 올 때도 영국 음식 너무 으 안좋은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밥솥도 가져와서 이렇게 해먹고요 그리고 파김치 파김치 많이 들고 왔어요 원래 파김치 별로 안좋아하는데 영국에 와서 먹으니까 꿀맛이에요 영국에는 한국거 가져오면 그리고 이 컵도 이 컵도 가져왔고요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어요 영국에 가져오면 한국에서 안 먹는 것도 아주 소중하고 국물까지 다 먹어요 저 이거 국물까지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먹어요 너무 웃겨요 한국에선 쳐다도 안 보는데 맛있어요 헉 전cakes